지금 어디 가고 있죠? 마크로 가고 있어요, 마크로. 마크로 걸어서 이제 향해는 7분 남아있거든요. 꽃냄새 안 나요? 꽃냄새는 안 나요? 꽃냄새? 꽃냄새 안 나요? 나만 나요? 꽃냄새는 안 나요? 감성이 메말랐어. 날씨가 좋네요. 크라이드 보비 왔습니다. 마크로에 도착을 했습니다. 가뜩! 나이스. 휴지까지. 저 비닐장갑도 끼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. 네, 네. 회원지 가서 카드를 찍고 들어갔거든요. 뭐가 재밌어요? 뭐 보기만 해도? 네. 저 이러도 이케아 이런 거 너무 유효하거든요. 이케아는 재밌지. 근데 여기에도 재미가 너무 많아요. 근데 마크로는 내가 한 달에 한 가구권을 여쭤던 거 와서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. 이마트 관리. 응.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쿠킹 클래스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파일과 도마입니다. 밖에서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. presents 시스템 월 같은 거 하고. shipped out operation. 어? program call Wi-Fi 신학생 이거 너무 좋아해. 거기 aprende 요게 사續gens? 응! 여 family 이거 살까? 하나에 이것 다 해! 162이면 8,000원 한 박스 아 이게 박스를 파는 거구나 나는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어 일단은 내가 써먹을게 이제 부르침 맛이 다 달라요 맛있게 먹으면 못 써먹을 거 아니었죠? 걔네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카드로 우리 거기나 살까요? 무슨 아닙니까? 그냥 밖에서 태국을 번영하고 태국을 번영하고 태국을 번영하고 동네에서 동네 돼지 이런 거 파는데 요즘은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백발 아 이거 신기해 아 신기해 아 이걸 돈까스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어느 뼈다니탄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얘는 갈비 있고, 끝갈비 있고 삼겹수 삼겹수, 콜레물 아 이게 콜레물이야? 아 곱살 이거는 되게 맛있어 밥도 많아서 28g 와 이거 그냥 들수도 없어 너무 무거워 소복이야 소복 소라고요? 근데 뭐지? 아 진짜요? 이렇게 커? 아 시끄러워 무서리래요 돼지 큰 줄 알았어 아 다 다 은 다 이게